이재명과 대순진리회, 최소 4억 지원, 도를 아십니까? 돈을 아십니까? 남욱 변호사는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 선거자금 된 사실이 있으며 전달된 금액만 최소 4억, 수표로 전달된 금액을 포함하면 추가로 1억에서 2억 원가량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남욱 변호사가 구치소에서 풀려난 후 출석한 첫 재판에서 2014년 지방선거 전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투표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대순진리회에 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. 그러면서 남 변호사는 이모 씨라는 분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에 선거자금을 댄 사실이 있다며 김만배 씨로부터 전달받은 1억 8천만 원 중 일부를 대순진리회에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자막제공자 자막제공자